80대 부부는 충주에서 천평규모의 두릅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수확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매년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두릅 도둑 때문인데요. 붙잡기 위해 노력을 해봤지만 허탕을 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두릅을 따던 도둑을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하는데요. 부부를 놀라게 한 도둑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제보 사건입니다. 두릅, 봄나물이죠. 봄나물, 사포닌 성분으로 씁쓸한 맛이 나면서도 원기 회복과 혈당 조절에 그만, 또 항암 효과까지 말이죠. 아무튼 지금 봄 제철이어서 한창 수확을 하는데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두릅을 훔쳐가는 도둑 때문에 지금 제보를 주셨어요. 80대 부모님을 둔 아들이 대신 제보를 주셨는데요. 80대 부부가 20년쯤 전부터 충주에서 두릅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년 차 됐을 때부터 아주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두릅이 처음 심으면 작은 가지 나고 또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5, 6년은 수확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수확철만 되면 두릅도둑이 출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릅 수확철이 2주 정도 돼서 아주 짧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아예 수확을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도둑이 드니까 그 도둑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면 또 후다닥 도망을 가서 못 잡고 이런 일이 반복이 돼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속상한 마음에 어차피 이거 수확도 못하는 거 그냥 약을 쳐서 다 두릅 없애야 하나 이런 얘기까지도 지난해부터는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극단적인 극약 처방까지. 아드님 들으신 것처럼 수확철만 되면 시시대 때 부모님 댁에 와서 이 도둑놈들 잡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이미 그냥 다 훑고 매번 가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두릅 도둑과 딱 마주쳤다는데 아드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선거 날 때면 두릅을 따라 갔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주말에 따로 내려오라는 거를 그냥 혹시 모르니 선거 날 쉬는 날이기도 해서 제가 내려간다고 했죠. 도둑이 왔다 가기 전에 먼저 따겠다고. 가는 길에 산중턱에서 사람 행색이 보이길래 후다닥 올라가서 잡았죠. 어머님이 보시더니 이제 낯익은 얼굴이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지난주에도 왔었고 작년에도 밤주로도 왔었고. 아, 잊지도 않고 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들이 차로 이동하면서 부모님 댁을 가고 있는데 과수원 꼭대기에서 사람이 딱 보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이구나. 차를 딱 돌려서 그 사람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두릅을 현장에서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보니까 비닐봉지 안에 4kg의 두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 그랬더니 아, 나 윗동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서 내가 이동네 사람이라서 윗동네 사람들도 다 안다. 윗동네 사람 아니지 않느냐. 거짓말하지 마셔라. 그랬더니 뭐 그때부터 죄송하다.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 이제 무릎을 꿇고. 아, 나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그 영상 속 저 빨간 옷이 도둑이라는 거죠. 도둑으로 추정된 사람. 아드님은 경찰에 도둑 잡았으니까 얼른 와주세요.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 경찰 출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시골 어르신들, 마음 약한 부모님. 아유, 불쌍하다. 아유, 그냥 한 번 봐주자 했다는 거죠. 하지만 아드님은 아, 이 두릅도둑의 무언가를 본 순간 아, 그 부모님처럼 그렇게 봐줄까 하다가 그냥 다시 마음이 싹 바뀌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금반지 5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아드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장갑을 벗었더니 무슨 금반지를 끄고 계셨다. 그냥 어머니께서 불쌍하다고 그냥 보내주라고 그러셨었는데 저희도 사실 처음에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참 좀 딱해 보이게 해서. 그런데 계속 거짓말을 하시고 장갑을 벗었더니 이야, 하나도 아니고 별이 5개의 금반지가 5개입니다. 금반지 5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0년간 고생한 어머니가 생각난 거죠. 그래서 분통이 터졌고요. 경찰에 신고가 됐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왔느냐라고 하니까 걸어서 왔어요. 걸어서? 택시 타고 왔어요. 전화 있냐, 휴대전화 없어요. 일행 있냐, 일행 없어요. 어디서 했냐고 다른 사회에서 안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들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복장이 나들이 복장입니까? 조금 아마 나들이 왔다가 조금 두루뒀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처럼 보이고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인적 조회하고 두루뒀 압수한 다음에 일단은 귀가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금반지 5개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거의 약간 래퍼 수준 아닙니까? 스웩 약간 이런 거? 그런 느낌인데 팀장님 팀장님 각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도둑들 또 만났고 또 신고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각자는 돌려보냈기 때문에 남성도 집으로 가다가 나오다 보니까 15분 뒤에 길가에서 그 도둑을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걸어왔다는 그 도둑이 사실은 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라고 했는데 다른 일행이 없다고 했는데 일행이 있는 거예요. 여성분이 일행했는데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이 자매가 냈더라. 이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자매관이에요. 자매관인데 사실 처음에 그 절도 도둑이 조사받을 때에 이 남성이 얘기했나 봐요. 혼자 아닌 것 같고 일행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수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 도둑분들이 차를 시동 걸고 뒤로 빼려고 하니까 이 남성이 뒤에 차를 갔다 딱 댔어요. 못 도망가게. 못 도망가죠? 못 도망가게 한 다음에 본인 차를 막은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아까 출동했던 경찰이 왔는데 경찰도 처음에는 좋게 보냈잖아요. 거짓말한 걸 보고 나서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왜 거짓말했냐라고 호통을 썼다는 거예요. 사실 호통을 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화나니까 경찰관이 조금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것 같아요. 그래요? 교수님 근데 이 차 열어봐야죠. 차 안에. 차 안에 뭐가 있을지. 네. 이 제보자는 딱 이 차를 보면서 아 이 사람들 꾼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이제 차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두릅이 30kg 120만원어치가 딱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발견된 게 아니고요. 호미의 나제 톱의 장비까지 딱 그냥 두릅 전문 도둑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경찰이 왔으니까 잡혔죠. 근데도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저 두릅 저만큼 다 회수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두릅을 훔치는 건 현장에서 적발한 게 아니라서 도둑들한테 다시 돌려줬대요. 그런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제보자가 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이제 어머님 집으로 와서 부모님 집에서 도대체 두릅이 얼마나 없어졌나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웃들하고도 얘기해보니까 이웃하고 부모님들 합쳐서 딱 30kg 정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훔쳐간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고 이만큼 많이 훔쳐갔으면 분명히 재판매해서 돈을 벌었겠구나 추측했다고 합니다. 저거 차에서 발견된 건 또 돌려주고 무려 지금 120만원. 이야 진짜 이거 아까 금반지 다섯 개 그 이유를 알겠네. 두릅 팔아서 산 거 아닙니까?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도 다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불쌍하다고 절대 봐주면 안 된다. 대도다 뭐 이런 반응이었는데 지금 사망 가족분들도 거의 비슷하십니다. 이선미 님도 두릅 따서 금반지 했네. 아주 재미받네 하셨고요. 김연희님 그 금반지 팔아서 갚으라고 해라 하셨습니다. 니가가라 님도요. 장갑 끼고 온 거 보면 아주 작정하고 온 거예요. 이거 갓이 있어서 맨손으로는 못 따요. 또 이러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진짜 그렇잖아요. 이 두릅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정말 어르신들 그냥 어떤 뭐 어디 야산 같은 데 가서 막 캐고 이런 거. 이것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거고요. 예전에 저도 좀 서리라고 얘기하죠. 하셨어요? 몇 번 했습니다. 두릅 말고 과일 같은. 뭐 하셨어요? 수박이요. 수박. 미안한데 그때 이제 그런 어떤 근데 그것도 절도였어요. 절도이기도 하고. 그때 촉법이었죠? 촉법도 아니었어요. 초등학생. 너무 어릴 때니까. 촉법조차도 안 될 정도였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져가는 게 재산적 가치도 매우 크고요. 이게 10년간 반복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이게 그냥 서리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두 명 이상이 특수 절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재산적 가치가 매우 큰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저는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건 좀 너무 좀 심각하네요. 정말. 화단아 검은 그림자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 주셨는데요. 집 앞 화단을 덮친 수상한 그림자 만나보시죠. 한 손엔 삽을. 다른 한 손엔 나무를 들고 저렇게 저벅저벅 걸어가는 남성. 저렇게 간 줄 알았는데 다시 빈손을 입어낸 돌아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화단을 보면서 연신 주변을 저렇게 어슬렁 어슬렁. 눈을 떼지면 다 뒷짐까지 지고 말이죠. 자전거 타고 누가 지나가니까 슬쩍 또 눈치까지 보고 있어요. 가니까 이제 들고 있던 장갑을 끼면서 안쪽으로 돌아서 저렇게 가더니 역시 또 화단 앞에서 꼼지락대다가 마침내 커다란 나무를 뽑아들고요. 난간을 넘어서 지금 총총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도 대놓고 뽑아갑니다. 게다가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화면 비슷한 화면이 지난해 10월에 인미 반장표에서 소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때도 지금 블루베리 나무를 가져갔었던 거고요. 저 집 앞에 블루베리 나무하고 꽃 모종을 심었는데 몽땅 이렇게 훔쳐갔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또 같은 자리에서 또 블루베리를 가져간 겁니다. 제보하신 분은 이게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블루베리 절도당한 자리에 또 블루베리를 심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가져가니까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다. 게다가 같은 사람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신고를 하셨대요. 그런데 아직 못 잡았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경찰이 좀 이건 좀 너무 괘씸하잖아요. 진짜 어떻게 같은 자리에서 두 번 넘칩니까. 마트 가면요. 블루베리 1키로 만 원이면 주고 삽니다. 실컷 드실 수 있어요. 제발 돈 주고 사세요. 이런 꽃 같은 욕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일까요? 만나보시죠. 자정을 넘긴 한산한 거리 한 남성이 뚜벅뚜벅 걸어오죠. 이 남성의 오늘 미션은 꽃하들어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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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앞 화단을 향해서 마수의 숨길을 쭉 안 뽑히니까 좌로우로 막 살짝 자수가 흔들어간다. 뿔째 지금 뽑았습니다. 한웅크모야. 아유 우리 상의한테 점수 좀 따겠네. 자 그렇게 훔친 꽃을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보무도 상당히 맞죠. 진짜 이상하단 말이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전거랑 꽃을 저렇게 훔칠까요? 그러니까요. 이 꽃, 봄 이런 단어랑 도둑질 이런 단어는 너무나 상반되는 단어인데 도대체 왜 저렇게 예쁜 꽃을 훔치는 겁니까? 일단 16일에 용인 기흥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께서 경험하신 일인데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이제 자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제보자의 카페 화단에 그 전날 어머니께서 수국, 튤립 이런 예쁜 꽃을 가득 심어줬어요. 그런데 심어주실 때 옆에서 어떤 중년의 남자가 오더니 꽃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물어봤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안 된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그날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봐서 이 제보자께서는 아마 그 남성이 아닐까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지 이 제보자께서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해결하고 싶으셔서 거기 표를 세워주셨대요. 바로 갖다 놓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꽂아 놓으셨는데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íveis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